연필을 빌릴 수 있습니까? 물 좀 주시겠어요? 물 좀 주시겠어요? 나는 숙제를 끝냈다. 나는 숙제를 끝냈다. 나는 숙제를 끝냈다. 지금 TV를 볼 수 있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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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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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해요. 하루 밤 자도 될까요? 하룻밤 자도 될까요?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나요?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나요?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나요?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나요? 쿠키를 먹어도 될까요? 쿠키를 먹어도 될까요? 쿠키를 먹어도 될까요?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될까요?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되나요?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되나요? 좋아요. 우선. 감사합니다.